인천순봉옥교회 청년대교구 대학청년대교구 선교바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청년대교구 강정민 목사님과 우리 김준호 회장님 그리고 임원들이 쿠폰을 판매하고 계시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서 우리 청년들이 판매하고 있는 많은 먹을거리 그리고 살거리 구매할거리들을 사서 우리 청년들을 격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순봉옥교회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분들까지도 찾아가서 고금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제회를 하고 있습니다. 메론을 판매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파인애플을 아주 맛있는 아이스 파인애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커피 음료를 판매하고 계시는데 날씨가 덥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맛있는 음료를 드시고 시원하게 후원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점심을 드실 분들이 점심을 이곳에 와서 꼭 드시고 맛있는 식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원합니다. 이사가 우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도 이곳을 다자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만으로 선교를 가기 때문에 대만팀길 파전을 아주 맛있게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오셔서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고 계시네요. 이쪽은 떡볶이 제조 공장인데요.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되기를 바라구요. 이곳은 대만팀인가요? 중국 우리 이사가 저랑 같이 잘 아는 사이인데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셔서 구매도 해주시고 후원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모저모 우리 바자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보고 또 선교하는 선교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